한화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지원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숙박업이 특별고용지원업적으로 지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본지 관련 보도 후 많은 관련 업체와 독자들의 문의가 있어 관련 주요 혜택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대상지 선정을 알려왔습니다. 창원과 대전 세종시 협업, 대전 중국 인천 송도 등입니다. 시가포르 항우이 인천공항의 완벽한 방역에 기술적 참여를 알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실버크리스 라운지에 안전 항귤 코팅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여행의 또 다른 맛 비건 푸드를 터키 문화관광부가 자세히 알려왔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3월 24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3월 24일자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업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선택을 할 때 어디가 단항이 됐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90% 이상이 국제성 같은 경우에 거의 끊겼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코로나 관련한 직접적인 그런 정보보다도 우리 업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업계의 도움과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사항이라든가 그런 소식을 위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요즘에 발표되는 그런 여행지 관련한 소식도 저희가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런 좋았던 정상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빠지지 않고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꼬이네요. 마음이 급한지. 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심층 분석기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대리점 협력사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협력사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지원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이 최우선이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투어 쪽에서 알려온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주의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열티 면제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로열티 그러니까 하나투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로열티 비용이죠. 면제 기간이 연장되는데 관련한 하나투어의 공식 인증 예약 센터의 로열티 비용이 오는 6월까지 면제가 됩니다. 하나투어는 이번 사태 전에 확산되기 전에 지난 2월에 자사 브랜드 사용하는 로열티 비용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거를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면제합니다. 이로 인해서 협력사의 로열티 절감 비용은 물론 각사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4분기까지니까 한 몇십만원 꼴인데 이걸 총액을 따져보면 약 한 5억 정도가량 된다고 그러네요. 5억 정도가량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억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플러스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5억 정도에 대한 평소에 로열티 사용 비용으로 이 정도 비용을 하나투어가 받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대리점에 대한 협력사에 대한 이번 위기 돌파를 위한 그런 지원안입니다. 보증보험 증액 정책도 유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보험의 한도를 좀 더 높이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각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 보증보험 증액 비용은 하나투어 대리점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각 대리점들과 이미 지난 2월달에 4월달부터는 상향 조정하자고 합의를 했었어요.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리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것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면 다시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상향 예정인 보증보험 증액은 대리점 평균 그러니까 증액되는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증액되는 게 평균 한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더 보험액이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알려져서 이 정도를 우리 협력사들 대리점들과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또 본사에서는 우리 대리점들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같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하나투어가 어렵죠. 물론 하나투어가 있는 것은 협력사 대리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투어 본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일일수록 우리 대리점 협력사들과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취지, 의도는 아주 좀 칭찬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심층분석기사. 이거 기사라기보다도 저희가 특발고용지원업종이 여행업이 지정된 다음에 내용들만 소개를 사실 해드렸어요. 사실 좀 소홀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문의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게 저희 기사 댓글에도 올라오고 또 유선상으로 문의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 오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문의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애로가 많죠. 그래서 저희 본지에서 관련 보도 후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요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지원금 그러니까 유급휴업 그 다음에 휴직 이 관련 부분이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존 이제 우리가 3분의 2 수준에서 90%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수준이 상향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16일 날 고용부에서 공식 고시가 나간 그게 3월 16일이거든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청한 업체의 경우 3월 16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된 범위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향 조정에 대한 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용부에서 전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3월 16일까지도 안 했던 업체 3월 16일 이후에 신청한 업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안 한 업체는 앞으로 할 업체들 신청한 업체들은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에 자동적으로 상향된 범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행업 그러니까 관광업 코드가 이미 다 그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뭐 해서 한국여행업협회 카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주장해갖고 이렇게 혜택을 얻어냈잖아요. 속된 말로 따냈잖아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은 관광업협회 중앙회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관광업협회 중앙회나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대행해 주질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하고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한도 인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죠. 지원 한도 인상 부분은 고용유지 지원금 강화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신청 처리라고 없이 자동 처리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여행업이다라는 건 알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신청. 가장 베이직한 거는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더 혜택받는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에 관해서 납부기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 처분 유예가 되죠. 고용유지 지원금 부분과는 달리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관할 지역 사무소에 별도의 문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연체료, 미부감, 체납처분 유예도 이번에 혜택이 들어가죠. 이것 역시 지역의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국민건강보험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대문 소속이다. 중구 소속이다. 그 관할하는 지역보험 해주는 데가 관리하는 관할 사무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별도의 문의를 해야 돼요. 단, 평상시와는 달리 연체 또는 납부지연에도 불구하고 관련 복촉 통지섬이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많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관할 지역 사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가 우리 직장의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 있잖아요. 의료보험. 직장으로 보면 밀렸어. 내야 되는데 계속 연체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연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독촉을 안 하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예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지가 아니라 일단 관할하는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의를 하셔서 이런데 어떤 혜택을 받냐.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어디서만 다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문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수동적으로 있어야 될 거와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좀 있어도 우리 여행업 관련한 코드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혜택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됩니다. 단,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업체도 신청해야 될 것들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련한 보험금 납부, 독촉, 유예, 안냈거나 밀린 것들 그런 거 유예는 관할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 관련 부서에 관할하는 지역의 지역공단 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문의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오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요.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연락처 044-202-7219번 저희도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한 번 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044-202-7219번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는 고용노동부 및 각 지역 관할 사무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쪽 각 지역 내 관할하는 사무소 쪽에 문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까지는 알려드린 데는 한계가 있겠죠. 이거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시 그리고 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창원, 대전시, 세종시, 협업해서 대전, 중국까지 포함이네요. 인천광역시, 송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지역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올해는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관광, 관광기업. 각 지역의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업계관계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지역의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지역관광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 그리고 육성 그리고 지역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일자리 구심점 구축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서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부산에 개수한 첫 번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6개월 만에 45개의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네요. 또한 입주기업 대상에서 경영자문, 컨설팅해주고 교육, 관광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기반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앞으로 구축될 3개소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관광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네요. 일본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한 게 각 지역별로 정부에서 이런 정태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도쿄를 벗어난 각 지역, 소도시도 관광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된 것이고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하시면 각 지역에서 우리 여행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잘 보시고 우리 거를 좀 내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 선정이 된 각 지역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차후에 2021년,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모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트래블 데일리 3월 24일자 화요일자죠.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고 간단히 공지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뉴스 나가고 있는 유튜브 트래블 데일리 채널 말고 구독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구독은 기존에 새로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저희가 기존에 한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로 구독을 해 주시면 거기가 구독자 천명이 되면 저희가 이 뉴스도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현업에 계신 여행업계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채팅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각 지역 여행사도 알리고 상품도 소개하고 바로 그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은 여행사 바로 이렇게 좀 매칭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 소통의 장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트래블 데일리 유튜브 구독은 새로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여행중개소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근에도 뉴스도 그쪽 여행중개소 채널에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